안녕하세요. MBC 수목 드라마 병원선의 곽현 역을 맡은 강민혁이라고 합니다. 따뜻한 의사입니다. 많은 환자분들이 기댈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따뜻한 의사로서 앞으로 은재, 송쌤과 함께 멋지게 병원선을 탑승할 예정입니다. 저는 아무래도 따뜻한 마음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송은재 선생님처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자란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표현해 나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일단 너무 예뻤고요. 제가 이렇게 섬에 온 건 제주도 말고는 없는데 자연과 함께 산, 바다 그리고 하늘까지 너무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섬인 것 같습니다. 네 시청자 여러분 병원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 곽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따뜻한 드라마니까요. 보고 많은 따뜻한 마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MBC 수목 드라마 병원선 8월 30일 첫 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.